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.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, 다른 시도 고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. 장애인과 수형자, 군 복무자, 입원 환자,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.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춘천, 원주, 강릉, 속초, 양양, 동해 등 5개 시험지구가 운영되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배부됩니다.